유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은우의 첫 뭐지? 웨이버 단독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웨이버 방송에 왔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많이 놀랐죠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방송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리아웃을까요? 여러분의 리아웃을까요? 지금 중국말이랑 한국말 그리고 영어로 엄청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중국과 한국말이랑 한국어로 적어 있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브지앤 오랜만이에요, 진짜 많이 들어갔나? 조금 기다리다 시작할까? 지금 얼마나 들어온 건지 어디서 보는 거지? 신나게 잠깐만 만나나 어렵네 모르겠다 아무튼 지금 10만 명이 보고 있다고 지금 10만 명이 보고 있어요 아무튼 한 번 더 환영 다시 환영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론 진짜 웨이버 라이브는 지난번에 아마 우리 멤버들이랑 다같이 6명이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제가 인사 중간에 한참 저와 멤버들이랑 같이 진행한 웨이버 방송을 기억나시나요? 중국어 공부를 하던가 해야지 아 어렵네 기억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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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뭔가 제가 처음으로 웨이버 라이브를 하게 되었는데 약간 느낌이 조금 새롭고 약간 좀 떨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웨이버 방송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웨이버 방송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거라 저도 사실 조금은 부끄러운 것도 조금 있고 뭔가 좀 뭐라 복잡 미묘하다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웨이버 방송을 통해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랐고 그리고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아무튼 깜짝 라이브로 찾아온 건데 좀 어땠어요? 여러분 놀랐죠? 이 시간에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때요? 그래도 좋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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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놀랐다고 신나신다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얘기 잠깐 샜지만 제가 이렇게 오늘 깜짝으로 찾아온 이유는 아무튼 제 그 웨이버 팔로워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우후 제가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제 웨이버 판매도 100만원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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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너무너무 이번 라이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음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멀리서도 저를 응원해주시고 또 좋아해주신 거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동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댓글에 오늘 너무 축하해요 백만 축하해요 중국에 빨리 와요 라고 하고 써있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근데 진짜 제가 웨이버를 시작한게 얼마 안된 걸로 기억해요 제가 기억으로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 12월 25일 저희가 가요대전을 하고 있을 때 오픈한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음 어 뭐 뭐 그 때에도 음 그때는 여러분과 좀 함께였어서 그런지 좀 행복하고 좋았던 크리스마스를 좀 기억되는 것 같은데 음 응 그리고 당시에 여러분과 같이 같이 두고 생땀 되게 고생 그래서 네 빨리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또 많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오 뭐야 이거 하트가 방금 엄청 크게 생겼는데 오 뭐야 갑자기 통닭이랑 와인이랑 랍스타랑 핫도그랑 있는데 오 뭐야 갑자기 꿈놀이가 하트 주는데? 와 진짜 여러 가지 행동이 왔어요 갑자기 이게 척 하면서 올라오는데 아까 이렇게 동화 출연이 있어요 신기하다 굉장히 심취 심취? 심취 심취 신기하다 심취 비슷하네 심취 오 지금 이렇게 딱 올라왔어 또 오 L.O.V.E 오 입술 뭐야 으악 오 뭐야 여기 입술 생겼어 오 저거 출연은 이거 오 하트 하트 총알이 날라왔습니다 오 신상 지단 이왕 출연한 화면 당장 오 되게 신기한 게 많다 오 L.O.V.E 또 왔어 오 L.O.V.E 또 또 출연 오 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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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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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보 하트 오 뭐야 이거 멍멍이다 멍멍이 울어 오 하트 여기가 작은 고양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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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오 갑자기 여기서 지나가는데 이렇게 오 오 오 오 오 뭐가 되게 많아 오 뭐야 오 또 못 지나가 오 오 오 오 형 너무 귀여워 오 미스 유 소 마치 비지트 웨이보 오픈 플리즈 오 뚜이 뚜이 하우 근데 동생이 중국어를 공부하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아무튼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 준다고 직접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네 동생이 국방의 업무를 다 하고 오면 제대로 해보려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무튼 뭔가 SNS 웨이보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사진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했던 거 같은데 약간 일상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글쎄 소금래 홈 웨이버로 항상 일상을 공유하는데 항상 올리거나 할 때 약간 여러 가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약간 특별한 순간이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면서 아무튼 공유하고 싶은 순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더 들고 떨어져 있어도 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건 가까이 있건 어쨌든 마음만 함께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유창하다 잘하다 굉장히 좋아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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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결혼해 주세요 나중에 결혼해 주세요 너무 예뻐요 약간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보기 예쁘다 네 보기 보다 네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밥은 먹나요?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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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어요 밥 먹어요 밥 먹어요 밥 먹어요 아까 촬영하면서 중간중간에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아까 조금 더 먹었어요 갑자기 홍닭이랑 랍스터랑 줬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어떤 여성분이 여기 계셨는데 왜 여기 있는 여성분이 있나요? 아무튼 건강 조심하세요도 있고 주이쉔티 그리고 여기다 주이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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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이쉔티 그리고 자주 와주세요 웨이버에 주이쉔티 웨이버에 샹빈 터졌어요 샹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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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도 좀... 영어요 영어 영어... 좀... 좀... 여러분이 많이 봤을 때 많이 봤을 때 너무 잊어버렸어요 너무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지났어요? 저는...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준비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고 그리고 예고도 너무 좋네요 또 저녁 메뉴 추천해요 저메추 저녁 메뉴 추천 지금 평론자들이 제가 저메추는 저메추는 저는 요즘 한식이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참이 굉장히 맛있었어요 한식 중에 된장찌개? 저는 된장찌개 된장찌개 있어요? 중국에? 중국에서 한국에서 한식이 한식가게 아 그래요? 있으니까 저 그거 먹고 싶다 저 딤섬 먹고 싶어요 딤섬 저는 그 된신 그 된신 그 된신 딤섬이랑 가끔 저 그것도 먹어요 양꽃이랑 그 옥수수 국수 양꽃이랑 위미 면 두 개 같이 먹고 꿔바로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 같이 같이 드세요 그리고 꿔바로 그리고 형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그거 너 아주 부드러워 그거 그거 형 아주 부드러워 감사합니다 너 너 너도 되게 부드러워 너 역시 되게 부드러워 너 아주 부드러워 너 아주 부드러워 큐피트 여기가 큐피트 큐피트 하트 또 왔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웨이보를 시작한 지 지금 12월 25일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엄청 자주는 아니지만 뭐요 뭐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여러 번 될 때 가능할 때 찾아뵙었던 것 같은데 그중에 제 게시물 중에 기억나시는 게시물이 있나요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저는 지금 12월 25일 시작해서 웨이보를 시작했고 아직도 지금 3분동안 많이 사용했고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공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웨이보를 시작했고 웨이보를 시작했고 여러분이 어떤 게 제일 좋았나요? 어떤 게 제일 좋았나요? 여러분이 어떤 게 제일 좋았나요? 들려주세요, 얘기해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귀를 쫑긋 절고 있을 테니까 댓글 중에 셀카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셀카IX 부를 높으시는 거 되게 기억이 난다 셀카요? 네 지금 귀를 쫑긋 하고 있으니까 댓글을 빨리 남겨주세요 여러분 shape on the Star e-mail 여행 가는 사진? 여행 가는 사진 여행 가는 사진 한번 볼까? 그럼 제가 한번 제 웨이보를 들어가 볼게요 여행 가는 사진은 제가 볼게요 저기 농구하시는 분이 나오네 이거는 내 이름을 부를 때 했던 사진인데 이건 우리 이전에 출연한 사진입니다 네, 고양이 머리도 했었고 이렇게 멍미形状의 머리 이것도 셀카였고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이건 게이트웨이 여기다 안에 숨져 역시 어렵다 여기 간다 오케이 이건 또 뭐지? 이런 것도 있었고 혹시 여러분은 뭐가 또 나은지 댓글로 그쵸? 고양이 위 셀카? 아까 그거 뭐야 보여줬던 거? 응 여러분이 이 사진은 MOWER의 사진이에요 그 사진은요? 그 사진은요? 이것도 있어요 그 저 이탈리아 갔을 때 올렸던 사진이 많다 원래 이런 사진은요? 그리고 제가 이탈리아 여행을 갔을 때의 사진은요 예쁘죠? 응 잘 봤어요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응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행복했었어요 응 굉장히 행복해요 김밥 먹는 것도 있고 치즈의 볶음밥도 있어요 아 이게 막차 갔을 때의 사진들인데 이게 좀 TMI이긴 한데 저희 엄마가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해서 엄마 배경화면으로 이걸 쓰고 계시더라고요 응 이 사진은 우리 이탈리아에서 찍을 때의 사진을 찍을 때 그리고 TMI의 점은 이 사진은 이 사진은 제 엄마가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을 때의 사진을 찍을 때 맞아요 그리고 오? 이거는 연말 시상식 때 멤버들이랑 있던 사진인데 뒷모습이 나왔네 그리고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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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그리고 청년의 배경이 와 시작할 때 내가 이렇게 올렸었는데 진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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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서 제가 웨이버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하우 나도 그걸로 바탕화면 해놨어요 진짜요? 엄마랑... 언니 똑같네 그러면 아무튼 여러 가지... 연말 MBC 연기대상에서 이것도 있고 연말 MBC 연기대상의 사진이에요 너무 기뻤었는데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사실 제가 약간 사진이나 영상을 잘 찍는 스타일은 사실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가빈 편의점이 연장 혹시나 영상 그런 습관도 잘 안 들어 있고 약간 잘 못하는 편이기도 한데 또한 이 시간에 안 만들어서 너무 좋죠 그리고 이렇게 남겨놓고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 돌이켜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한 시간에 더 보고서 또 한 시간에 더 보고서 또 한 시간에 더 보고서 진짜 내가 그때 이랬었지 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시간에 더 보고서 또 한 시간에 더 보고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쨌든 아로하 분들이 보시고 너무 예쁘고 멋있다고 해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웨버 아로하를 봤을때 그리고 다들 너무 멋있고 너무 멋있고 그리고 너무 멋있어요 여기 그 저스트온템미리도 이거 그런가? 아무튼 댓글에 그것도 있어요 사진 말고 나중에 꼭 중국에서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영상에서 또 다른 영상에서 영상에서 만나요 중국에서 만나요? 뭐예요? 중국에서 만나요 아무튼 이렇게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니까 추억도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때 정말 아기였구나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이랬었구나 내가 저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최근에 했던 금황 얘기를 좀 해보면 최근에 많은 조사의 일을 많이 해볼까요? 그거 보셨어요 여러분? 저희 아스트로 www 했었는데 아스트로 www 했었는데 아스트로 ww의 연출 연출 뭐야 이거? 놀이동산? 놀이동산이다 이건 뭐? 이건 유럽연구원 놀이동산 가고 싶다 아무튼 WWW 했었는데 그것도 최근에 우리 아로하 분들이랑 함께했던 추억인 것 같고 보셨어요?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봤어요? 생각도 재밌어요? 그래도 저희 좀 색다르게 온택트 공연이긴 했지만 뭔가 색다르게 좀 준비를 해봤던 것 같았어요 물론 왕국의 연출을 했지만 우리는 좀 더 용신을 통해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드렸어요 직접 만날 수가 없었지만 온택트로 여러분들이랑 마주하는 것에 있어서 준비도 나름대로 했었던 것 같고 즐거웠던 것 같았어요 물론 여러분이 직접 만나고 하지만 왕국의 연출을 통해 여러분과 같이 같이 지난번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준비를 많이 준비한 새로운 것들을 보여줬어요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과 함께 함께 동양의 생각으로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7월 그때 첫 주인가에 응원 메시지로 중국 수능 기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응 응 응 제가 기억나는 응원 메시지 응원 메시지 올린 거 보셨나요? 다들 제 메시지 받고 좋은 결과 있었던 거면 좋겠네요 다들 좋은 결과 있고 다들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찍어도 맞는 거 그런 느낌이네요 스윙볼 때 항상 내가 다 아는 것만 나올 수 없고 예상 외의 것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이제 찍어야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그러면 정답으로 찍는 거 저의 에너지를 받고 그리고 지금이 몇일이지? 7월 31일 거의 8월인데 8월 25일이 칠석절 맞죠? 칠석절 8월 25일이 칠석절 중국에서 큰 명디인 거죠? 중국에서 큰 명디인 거죠? 중국에서 큰 명디인 거죠? 중국에서 큰 명디인 거죠? 초콜릿 맞나? 완전 맞아요? 초콜릿이요 발렌타인데이 맞죠? 한국 비슷한 거 한국에서 큰 명디인 거죠? 그래서 견후랑 직녀가 이렇게 만나서 하는 날 한국은 7월 7일 맞나? 맞는 거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음력 날짜로 한국은 7월 7일 날짜로 아무튼 중국 명절도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화에 따라서 미리 즐겁고 행복한 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이 행복한 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날 하루 보내세요 뭐예요? 행복한 날 행복한 날 행복한 날 길어 행복한 날 행복한 날 행복한 날 좋아 아무튼 지금 짧게나마 이렇게 여러분과 라이브를 하면서 어쨌든 조금의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지금까지 웨이보 통해서 올렸던 것도 보고 알맞이 듣는 거에 대한 얘기도 하고 했었던 거 같은데 지금 통과 직보로 좀 짧은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했던 날들을 좀 얘기해 봤던 거 같은데 어땠나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했던 날들을 좀 얘기해 봤던 거 같은데 어땠나요 여러분? 점모양 어땠어요? 좋았나요? 여러분이 좋았나요? 저 보고 싶었죠? 여러분은 정말 많이 만나고 싶어요 댓글에 보고 싶었었는데 내가 읽고 가야겠다 응 이 영상을 보고 싶어요 은우 은우 가지 마 영원히 가면 안 돼 영원히 가면 안 돼 영원히 가면 안 돼 은우 부여서 즐거웠어요 어 응 저도요 아니 그래서 보고 싶다 없어요? 보고 싶다? 뭐야 이건 또 오! 갑자기 막 메이플스토리 같은 거 뭔가 나왔는데 지금 지금 여기 출생이 있는 동화 동화 방금 뭐지? 배울량 인기했어요 너무 신기해 마지막으로 댓글에 그런 게 있네 아무튼 그거 잊었어요? 보고 싶어? 있었어요? 보고 싶어? 있었어요? 오케이 네 아니 TMI 알려주세우라는 댓글이 있는데 TMI? TMI? 요시아아아, TMI의 평론을 말할게요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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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10초만요 잠시만요 10초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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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안 나는데 재미있는 게 생긴다 오늘 아침은 안 먹고 점심을 많이 먹고 지금 사실 배고파요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중분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 지금 너무 배고파요 사실 아까 조금 꼬르륵 소리가 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약간 꼬르륵 소리가 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모르는 척했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척했어요 근데 제가 정리를 모르는 척했어요 얘가 신호를 보냈는데 얘가 모르는 척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그거 확인했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모르는 척했어요 또 댓글에 웨이버 라이브 많이 해주세요 댓글도 있고 지금 평론에 요시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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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아 요시아아 요시아아 뭐가 모르겠지만 쟤해 웨이크라이브가 오랜만에 아직 라이브를 하는 거다 보니깐 부끄러운데 кноп을 딱 하고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너무 오래 걸렸고 여러분과 같이 만나서 그럼 제가 윙크를 사용해서 제외하고 싶어요 딱 굿바이 윙크로 굿바이 윙크 하나, 둘, 셋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여러분 건강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잘 지내요 막 하트가 엄청 날라온다 여기가 많은 신이 출시됬어요 안녕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